나는 그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. 김선생, 나 지금 가고 있어요. 도착하면 바로 수술 들어갈 수 있게 준비해줘요. 그러니까 5년 동안 여기 누워있던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서울 집으로 갔다, 그겁니까? 네, 그게 사실입니다. 자, 김선생 이것 좀 줘봐. 한 가지만 떠먹겠습니다. 혹시 그 날짜는 기억하시죠? 네? 우아경 씨가 서울로 갔던 그 날짜 말입니다. 완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건데. 설마 그렇게 좋은 날을 기억 못 하시는 건 아니겠죠. 마리가 사라진 날 우아경은 서울로 갔다. 우아경이 서울로 가던 길과 마리가 도망치던 길이 교차한 지점이. 바로 거기야. 하... 마리아. 우리 곧 만날 수 있겠다. 우리 곧 만날 수 있겠다. 다섯시와 일곱시로 옮겨. 나 우아경 관장 만나러 간다. 지금 당장.